안녕하세요 내가 아까 낮에 여기로 와 봤었거든 보여줄까? 보여줘? 없어요 알았어요 우와 깜짝이야 여기 통로가 내가 왔다 갔다 할게 힘들게 만들어 줬어 열어줄려나? 열어진다 나이스 좋다 열어자 열어자 얘끼라 얘끼라 열어봐 열어자 다 세트로 다 잠가 놨네 잠겨있네 다 잠겼구나 거기서 한번 자면 레전드 열어자 이성 열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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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병했는데 누가 나왔거지? 이 타임에 커튼 한번 움직여주면 싸내줬는데 준비는 안했습니다 움직일 일이 없을거에요 준비를 안해서 여기에서 싹 움직여주면 진짜 뭐야 왜 안열려? 타 안열린거야? 아이씨 열리네 준비 안할 때 했잖아 준비 안했다 했잖아 들어오자마자부터 왜그래? 장난질이네 가만히 있으라 했다 어? 누구냐 너 내가 낚시줄 같은거 안했는데 안했는데 나 오해받기 싫다 오해받기 싫다 아이씨 버릇을 못걷였어요 죄송합니다 손목이 자르겠습니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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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다니겠네 아니지 방금 서있는거 본사람 방금 서있는거 본사람 방금 서있는거 누구냐? 바로 여기 누가 바로 여기다 보니까 방금 서있는거 바로 여기다 보니깐 아이씨 아이씨 저거였잖아 아이씨 아잔따 진짜 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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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가 있어 그래도 뭐 책 같은 온기도 연출이다 이제는 연출을 해야 니올로 와보는 또 재미이긴 하지 네 좋습니다 그냥 낚시줄 안 살게요 여기 있는 그냥 밧줄로 할게요 그냥 나가볼랍니다 그냥 뭐 별것도 없고 그냥 나갈게요 소리 어?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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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한거 아니야 어? 뭔데? 어? 뭔데? 어? 아 너 거기 있구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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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의자에 앉으려고 앉으라고? 어이 어이 어 그래 어 앉으라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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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집중하고 갑시다 어 뭔 소리? 어? 어? 제 땅 한번만 해먹고 갈려고요 죄송합니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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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법이제는 말이야 틈새의 공략을 노려야 되는 거야 잠깐 빈틈이 보였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이 엮어 엮어 줄을 엮어서 그때 자연스럽게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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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지 라인 헝금 소리 들은 사람 발자국 소리가 아닌데..? 갑자기 조용히 잤는데..? 갑자기 조용히 잤어..? 어? 토 소리? 아니 그.. 남자 소리 내가 잘못 들었지? 내가 불을 가렸거든? 혹시 밖에 누구 사람 온 줄 알았어? 아무도 못 들었다면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.. 잘못 들은 거고.. 아니지.. 근데 채팅자는 아무 말 없어.. 남자 소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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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못든 안내가 있기는 이뿐 너 진짜 주작질 가르쳐줘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뭐 주작질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아까 그 다시 줄을 연결해 왔고 예 연결해 왔고 딱 연결했습니다 예 해갖고 흔들어 주세요 예 흔들어 주세요 소통이 안 돼 아 기신 미쳤다 와 미쳤다 기신 와 신들 같다 왔다 옷걸이 미쳐버렸네 워메 워메 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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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야야 왓따마 이렇게?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오라고? 어 그래 그래 아 이제 하늘이 뒤에서 이제 쇼다리 안달아요 예 더 이상 뭐가 안됩니다 예 예 최대한 예 지금 같은 스킬은 예 예 한 180애들은 어 180애들은 어 문은 아 아 예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예 쇼다리 안달아요 예 더 이상 뭐가 안됩니다 아 이런식으로 예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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